아! 엄마가 힐리스를 숨겼어요! 안녕하세요! 마이렌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리조트에 놀랐는데요 리조트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장에 가서 놀고 바다도 구경하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힐리스를 가졌는데요 바퀴 두 개짜리 힐리스 제가 타려고 딱 여니까 바퀴가! 바퀴가! 없어요! 안정장비가 없어서 엄마가 타지 말라고 숨겼나봐요 아니 이랄 수가! 힐리스를 타려고 가져왔는데 엄마가 바퀴를 숨겨버리다니! 반대쪽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간 틈을 타서 빨리 이 바퀴를 찾아서 몰래 타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바퀴 뚜껑하고 바퀴 빼는 장치만 나와있어요 엄마가 이걸 뺐나봐요 아 어떡해요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찾아서 몰래 타고 다시 빼서 엄마가 원래 뒀던 곳에 다시 둬야겠어요 일단 먼저 거실부터 가볼게요 음... 이거 뭐지? 이거 서랍인가? 오 열리네! 오 왠지 여기 안에 찍고 없어요 아 여기 안에 없네 여기 안에 없어요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 간단한 곳에 숨길 리가 없어요 엄마는? 될 줄 아니다 자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어요 뭐 이렇게 쉬운 곳엔 당연히 없겠죠? 그럼 여기! 여기는 TV 케이블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쪽 찾아봅시다 일단 쇼파 찾기 전에 여기부터 의사비 없고요 여기는 서랍이 없어요 서랍 없고 역시 여기에 여기 없네요 여기 없고 쇼파는 뭐 숨길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긴 호텔이니까 그 제가 많이 탄 바퀴를 뭐 여기 막 숱해놓지는 않았겠죠? 그럼 한번 부엌으로 갑시다 그럼 한번 부엌으로 갑시다 부엌 없어 부엌 부엌에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스펀지 스펀지 주전자 서랍 서랍 없고요 아 저기 여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있나? 이게 막 냄비하고 막 그런게 있네요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여긴 없을 것 같아요 스펀지 혹시 냉장고 안에 여긴 없고요 여긴 우선 없고 밑에는 밑에는 없네요 어 밑에는 없어요 그러면 거실은 없는 것 같아요 거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여기 여기도 있어요 뒷쪽 여긴 유리가 찾았다 찾았다 안돼 제가 키가 작아서 못 가져올 뻔했네요 첫번째 바퀴를 찾았습니다 바퀴가 4개 중에 2개는 약간 더 큰 바퀴고 2개는 작은 바퀴예요 일단 힐리스에 넣어놓고 찾을게요 어디 보자 이거는 이거는 큰 바퀴네요 큰 바퀴 네 여기 일단 지금은 꽉 껴두지는 않고 엄마가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일단 추억에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에도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 컵이 있고 여기 대화가 수상하군 없네 수상해졌네 음 그러면 뭐 변기에는 없고 근데 다 없네요 음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없고 그렇다면 지금 남은게 여기 방밖에 없어요 여기로 한번 여기로 서랍이 있네요 화 여긴 없어요 여긴 없고 반대쪽 서랍 화 여기도 없네요 그 바퀴를 침대 위에 두지는 않았겠죠 막 거의 다 찾아가는데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긴 없고 여기도 없고 오 혹시 침대 위에는 여기 사이 역시 침대가 없네요 그 바퀴를 침대 위에 두지는 않았겠죠 혹시 여기 오! 여기 하나 있다 오 찾았어요 하나 아 아 지금 두개밖에 못 찾았어요 여러분 두개밖에 못 찾았어요 아 잘 안된데 이거는 이쪽 큰 바퀴 같아요 네 큰 바퀴 맞죠 큰 바퀴 그럼 어디에 다 찾아오지 음 커튼지인가 커튼지에는 없고 이쪽에는 이쪽에도 없네 음 그럼 진짜 어딨지 혹시 여기 안에 없네 없어요 어 그럼 진짜 어딨지 웬만한 곳은 다 찾아온 것 같은데요 헉 와 여러분 세 번째 바퀴를 찾았습니다 와우 이거는 작은 바퀴 같아요 작은 바퀴 이렇게 잘 됐다 잘 됐다 작은 바퀴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가 과연 어디에 있을지 부엌은 제가 웬만한 곳은 다 살펴봤어요 약간 부엌은 된 것 같고 이렇게 돼 그리고 좋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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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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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진짜 아 여기 아래로 발을 놓고 주황색 주황색을 잘 찾아볼게요 여기 여기는 다 찾아봤어요 왼쪽 같은 곳에 반복하는 것 같죠 안 찾아본 곳이 바닥 있나 바닥이 없고 왼쪽 바닥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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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없어요 욕실 욕실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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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총에는 당연히 없고 여기도 없고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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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개는 닫고 다시 한번 이쪽 가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혹시 티비 뒤에 티비 뒤에 없어요 티비 뒤에도 없고 아 진짜 마지막 하나 어딨지 혹시 여기 잠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없을 줄 알고 안 찾았는데 아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현관에 가서 모두 끼도록 할게요 오늘은 엄마가 힐스를 숨겼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아 진짜 총 네 개 바퀴를 찾느라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하나는 제가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아 제가 없을 줄 알았던 곳이 있어서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네 개 다 찾으니깐 정말 좋네요 빨리 나가서 힐리스 타야겠어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린TV 구독 꼭 누르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꾹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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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